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 만점 전략가 배기범입니다. 또 폭설이 내리게 돼서 또 약속드린 대로 겨울 시즌에는 제가 작년부터 이어오고 있죠. 눈이 오면 기범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사실 눈이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사람은 좀 정서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게 신나기도 하고 비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 오는 건 좀 약간 신나더라고요.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뭐 아니겠지만 소주도 한 잔 생각나고 집에 들어갈 때 맥주나 한 캔 사가지고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나고 또 신나기도 하고 또는 어떨 때는 또 퇴근할 때 교통 상황이 매우 안 좋으니까 또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의 변동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감정의 동요가 있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약속도 했고 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까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죠. 요새 성격검사 같은 거 MBTI 등등 해서 성격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사람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칼로 무설듯이 나는 어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죠. 내가 누구인지도 내가 나를 모를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낙천적인가 비관적인가 낙관주의자냐 또는 비관주의자냐 이런 정도의 구분을 가끔 해볼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없이 미래에 대해서 낙천적이고도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아주 긍정적인 인간인 것 같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한없이 비관하게 되죠. 미래를 또 비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약간 양극단으로 몰고 갈 때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삶의 태도 또는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 그것을 뭐 장밋빛 미래로 포장을 하든 또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미래를 또 내다보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좀 왔다 갔다 할 때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이제 수험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인생을 아주 넓게 바라볼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인생 아주 멀리 넓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도 있지만 또 수험생이라는 신분은 한없이 또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만 또 갈 수는 없거든요. 너무 멀리 내다보면 사람이 좀 느긋해져요. 아직 살 날이 많고 그 다음에 뭐 대학을 가느냐 마느냐가 전체 인생에서 뭐 그렇게 중요하되 그냥 오늘을 즐기고 한참 혈기왕성한 이 나이에 수학 문제 한 문제 더 풀고 물리 문제 한 문제 더 푸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또 뭐 이렇게 또 너무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또 하루하루를 좀 어떤 면에서 허비하게 되는 이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 전망, 단기적인 비전, 또 수능이라고 하는 어떤 단기 목표 우리 뭐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목표는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수험생의 신분에서 하나의 전망, 나의 어떤 성적, 목표 이런 것에 대한 낙관, 비관에 대한 약간 좀 폭 좁은 얘기예요. 뭐 이제 전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험생의 관점에서 투영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 제 생각이긴 합니다. 제 생각. 뭐 이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가지 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낙관의 자세, 낙관하는 전망, 낙천적 전망과 때로는 어떤 비관, 뭐 비관적으로 살아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다소 조금 좀 뭐랄까? 짜게 보는 나의 미래와 나의 그 결과와 성과물들을 좀 짜게 평가하는 어떤 비관의 자세 비관이라고 설명하면 이게 뭐 어느 정도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비관의 깊이, 이런 것도 좀 필요할 때가 있다. 통찰에 있어서 나의 미래와 그리고 이제 미래와 연계되는 어떤 현재를 살아가는 자세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낙관의 크기, 사람이 어떤 자신의 미래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뭐 수능 성적이 될 수가 있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포장하면 근데 그 낙관 나는 올해 성적이 이 정도는 나올 거야. 지금은 이만큼이지만 나의 미래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이 갖는 어떤 그릇 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포테니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그릇에 여러 가지 그 노력과 그 성과물들을 담는다. 라고 했을 때 그 그릇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신의 이게 뭐 허황된 상상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당연히 이 바탕에는 이 말의 바탕에는 뭐 꾸준한 노력 그렇죠? 실천 또 그것이 어떤 얼마만큼 꾸준하냐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얼만큼 인내하고 기다려주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되었을 때 유효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나의 미래 내가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단기적 전망에 있어서의 성과물들의 크기 그런 것들은 어 내가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포텐셜이 커진다. 그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죠? 최종적인 목표의 크기 꿈의 크기 이런 것들이 본인을 조금 더 바삐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삶을 즐겁게 만들잖아요. 아무래도 비관하는 자세보다는 낙관하는 자세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긴 하죠. 근데 이게 한없이 또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감은 이게 훨씬 좋은 거지. 부정적인 전망 뭔가 난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근데 이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비관을 조금 좋게 해석하면 조금 더 자기객관화가 잘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너무 자기를 부풀리는 그런 감성과도 연결이 되니까 허황된 전망 이게 좀 너무 과감해지면 허황된 전망들을 내놓게 되고 그것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이상과 발딛고 있는 현실에 급격한 괴리는 오히려 이게 사람을 더 게으르게 만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너무 멀리 바라보는 것과도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잘 될 건데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것도 문제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비관이라는 것이 어감은 되게 나쁘지만 저는 어떨 때는 단기적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다가 뭔가 정체가 되고 또는 심지어 객관적인 나의 실력과 성적 지표들이 하락하는 것 같은 보통 이게 비관은 안 좋은 국면 인생의 어떤 안 좋은 국면 여러분들이 수험생활을 하면서도 굴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뭐 성적으로 따졌을 때 장기 우상향이겠지만 장기 우상향이지만 이 안에서도 조금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계속 그래프는 등락을 거듭하거든 이게 성적이든 뭐 뭐든 간에 그죠? 근데 보통 이제 낙관은 보통 이런 국면에서 낙관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비관은 보통 이런 국면에서 비관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렇게 내 성적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거나 뭐 이런 국면에서 오래 잘 안 되려나? 나는 100점을 목표로 했는데 계속 점수가 70점에 머물러 있고 아 이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50점에서 60점 60점에서 70점 뭔가 이렇게 상승하는 듯한 뭔가 이렇게 인풋 대비 아웃풋들이 팍팍 느껴지고 공부하는 맛도 나고 이 추세였으면 내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네 아 쉽지 않겠어 올해 자칫하면 올해 떨어질 수도 있겠어 재도전할 수도 있겠어 이 길이 2년이 될 수도 있겠어 3년이 될 수도 있겠어 한없이 또 비관적인 전망으로 빠져들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은 그 끝은 결국 해결책을 찾는 길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촉구하고 내가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나의 어떤 노력들을 노력의 양상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단기적인 실패 또는 정체 그로 인한 비관 이런 것들이 비관에 머무르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나의 인생을 한참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핑크빛 미래 잘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기운 상승 국면에서의 낙관과 연계돼요 결국에는 또 다른 상승 동력을 찾기 위한 또 다른 상승 동력을 찾기 위한 또는 단기 하락 또는 단기 정체 됐던 이유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한 번 정신을 차리는 거죠 막 승리 단기적 승리에 취해서 뭔가 정체가 오거나 단기 하락을 하거나 단기적 실패를 맛봤을 때도 그게 뭐 비관이라는 하나의 감정의 늪에 빠지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거기서 합리적 해결책들을 찾고 이 국면에서 다시 낙관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동력을 찾는 그런 하나의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단해지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번갈아 가며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좀 약간 횡설설하게 됐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뭐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과목을 두고 또 학습이라는 하나의 공통 문모를 통해서 맺게 된 인간관계고 또 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저는 이제 컨텐츠를 생산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은 또 그걸 또 소비를 하고 수용을 하면서 실력을 키우고 어쨌든 뭐 같은 목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일하는 양상 조금 사뭇 다르니까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오늘 강의 잘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이 강의를 기획하고 학생들에게 뭔가 어떤 작년과는 다른 조금 더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도 정리가 잘 되는 그런 강의 그리고 좀 더 작년보다도 좀 다듬어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문항들 이런 것들을 잘 제작해서 아 올해는 뭔가 좀 플로우가 괜찮다 강의 흐름도 괜찮고 컨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과 평가 피드백도 상당히 괜찮고 이런 이제 군면이 있어요 몇 번 강의하다 보면 어떤 하나의 그 그게 뭐 개념 강의가 됐든 기출 강의가 됐든 강의를 하다 보면 막 또 들떠가지고 저도 보면 인간인지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여러분들과 좀 일정한 호흡으로 강의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들도 아마 이게 예민한 애들은 느낄 거야 오늘은 배기봄이 기분이 좋은가 말도 평소보다 빠른데 그 다음에 판소도 좀 정갈한데 글씨도 이쁜데 버벅대지 않고 잘하는데 상수실수도 별로 없는데 뭐 이제 그런 느낌을 또 받을 때도 있고 개운하죠 강의하고 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또 어떨 때는 그게 뭐 건강상의 이유이든 편두통이 심하다든지 그런 거 있거든 골반이 너무 아픈 거야 어깨도 아프고 이렇게 들기만 해도 아프고 그럴 때 있죠 저도 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육체노동이잖아요 강의라는 것도 육체노동이어서 목도 아프고 이누통 심하고 눈도 따갑고 아프고 뭐 이게 몸이 안 좋다든지 또는 뭐 이제 감정적으로 아무 이유는 없는데 어제 막 근심 걱정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뭔가 이게 스트레스가 막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도 아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되다가 갑자기 하강국면 뭔가 아 나 왜 이렇게 강의 막 말 씹히지 발음 안 나오지 자꾸 산수실수하지 엔지 내지 뭐 이런 때 있거든 일정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다 보면 한없이 또 비관합니다 야 올해 이러면 어떡하냐 야 애들한테 나쁜 수강평을 받겠네 더 나아가서 야 이거 내가 총기가 좀 떨어졌나 나의 전망 나의 강의 준비 나의 감각 이런 것들이 좀 무뎌졌나 야 나 이제 내리막길 걷는 건가 뭐 그런 느낌도 전 종종 겪어요 이건 또 한없이 우울하죠 한없이 준비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컨디션도 안 받쳐주고 기분도 안 받쳐주고 또 학생들 막 또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막 왈고 왈부하고 있으면 또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동요되거든 낙관적일 때는 그런 글에 별로 동요하지 않아요 근데 나도 감정이 있는지라 또 그럴 때는 또 한없이 그런 글들이 막 신경쓰여 어 감정에 붙임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러다 보면 저는 또 그래요 막 감정이 한껏 막 동요를 하고 안 될 거 같고 하다가도 결국에는 사람이 차분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임계점이 있어 투기점이 온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나 쫙 가라앉아 가장 무겁죠 그 순간은 정말 정적이 흐르고 막 동요하다가 비관적이 가다 쫙 가라앉아 그러다가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다시 보게 돼요 냉정하게 왜 그랬지 어 이 부분에서 왜 씹혔지 어 이 부분에서 왜 문제풀이가 매끄럽지 못했지 라는 걸 좀 한없이 냉정하게 다시 되새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쪽으로 다시 어 올라가야겠다 상승 국면으로 나의 감정과 여러가지 컨디션과 강의 플로우들을 다시 재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제 계획들 실천 계획들 뭐가 잘못된지 반성들을 하게 되면서 컨디션은 다시 돌아옵니다 어 근데 이제 결국 이런 과정은 약간 변증법적이어서 그쵸 변증법적이어서 이게 이렇지를 않을 거예요 이게 깔려 있다면 이게 전제되어 있다면 이렇지 않을 거야 그냥 상승 제자리 상승 제자리 상승 제자리가 아니라 이 과정에도 의미가 있고 이 과정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점도 높아지고 계속해서 저점도 높아지는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이 낙관과 비관의 과정에서 모두가 의미가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1년간 겪게 될 그 수많은 감정 동요와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단기적 성공과 단기적 실패의 어떤 반복에 따른 뭔가 그러다 보면 약간 졸중 느끼거든 즐거웠다가 참담했다가 즐거웠다 참담했다가 근데 그 과정에서도 나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그죠? 케파가 커지고 포텐셜이 축적되고 또 그것들이 단기적인 실패와 절망 좌절 속에서도 다시 차분해지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또 변화하고 혁신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단단해지고 그릇이 커지고 커지기만 하면 안 되죠 그죠?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 또 단단해지고 커지고 단단해지고 이 과정에서 결국 나는 올해 이제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하는 그 과정을 장기 우상향의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단기적 결과 그 과정에서 느끼고 겪게 되는 단기적 결과 감정의 요동에 너무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다 잘 되기 위한 꼭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것도 이것도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고 보니 이건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둘 다 긍정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굉장히 낙천주의자 중에 하나입니다 꽤 뭐 감정등락도 있고 또 욱하는 성질도 있고 또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전체적으로 저는 굉장히 낙천적이고도 낙관적인 베이스가 깔려서 참 오랫동안 인내하고 오랫동안 버티고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를 시도하려는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재능이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둘 다 소중하다라고 했지만 마무리는 좀 되게 이거 자체가 낙천주의가 좀 깔려 있네 근데 뭐 어쨌든 변증법적인 그런 어떤 발전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낙관과 비관의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어떤 올해 수험생활을 장기적 우상향으로 끌고 가는 힘들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밑바탕에는 노력과 꾸준함과 인내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깔려야겠죠 그렇고 뭐 하여튼 뭐 모르겠어 좀 중압감에 시달리네 자꾸 눈오면 이제 뭐 좋은 썰을 또 풀어야 되는데 또 옛날에 했던 거 할 수도 없고 자꾸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인생을 근데 이게 나도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도움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잠깐 이렇게 좀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참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소재 떨어져 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이게 뭐야 형식의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데 왜 나는 이게 억지로 뭔가 하는 듯한 느낌이 나지? 애들이 이제 계속 인스타에 막 오늘 누나요 찍어서 올려달라는 얘기거든 이게 뭐 이게 나름 뭐 자기들에게는 잠깐의 휴식이래 이거 막 또 이게 두 배속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뭐 끽해서 2, 30분 찍어줘도 한 10분, 15분 잘 쉬었다고 보면서 잘 쉬었대 나는 또 보람차긴 한데 시리즈로 연재할 때는 부담이 크거든 횡설수설 하다가 그냥 애들한테 시간만 뺏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담도 있고 한데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힐링 받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 대해서 자꾸 반출을 해보거든요 나는 옛날에 수험생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했었지? 어떤 실패들이 있었지? 또 일을 하면서 수험생활과 일은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비슷한 학습 공간에 있는 거니까 뭐 일을 준비하면서 문제를 만들면서 강의를 하면서 또 나는 어떤 자잘자잘한 성공과 실패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갔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라는 것들을 나에 대해서 반출을 하다 보니까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하여튼 뭐 눈길 조심하시고 그죠? 이제 눈이 왔으니 한 이틀 정도 춥더라고 내일 내일 모레 이렇게 춥던데 길이 좀 얼어붙고 걷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넘어져서 괜히 어디 한군데 금이나 가거나 이러면 이제 접질리거나 이러면 또 큰 손실이니까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번에 그죠? 눈이 더 안 올 수 있는데 눈이 안 오면 또 뭐 여러 가지 구실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한 번씩 일주일에서 열흘 일주일에 한 번도 자주일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텀으로 좀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강의 찍으러 갈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공부하는 공간으로 되돌아가시고 열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